어떤 것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방법만 바꿔도 문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렵나요? 네. 예를 들어서, 지판을 보는데 지판을 보는 방법을 바꾸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좀 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악을 바라보는 방법도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프레임을 잘 짜야 되는 거죠.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렇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 그 가치판단의 기준 자체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생각의 전환. 그렇습니다. 그 뭐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진짜 그, 그걸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효율성 자체도 되게 달라지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똑같이 보던 것들을 뭐 어떻게 보는지 이제 프레임을 다시 정리, 정돈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맨날 보던 것에다가 한번 이상한 짓을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상한 짓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번 기타가 이상한 짓이라기보단 생각의 전환이었지 않을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거 말하는 건 뭐 한 끗 차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새롭게 접근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평소에 하던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보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 정말 약간 요렇게 살짝 그냥 노선을 전환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완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보는 사람이 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런.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한 이유가, 이제 이번 기타 나오니까, 이 기타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보진 마라. 보진 마라라. 오는 방식을 바꾸면 얘가 그렇게 밉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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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자, 이트로에서부터 물타기를 한번 시전을 해봤는데, 물이 타던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물을 탄다고 해도, 호불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갈릴 거예요. 사실은 이거요, 와가지고 진짜 거의 돌 맞을 수도 있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팬더에서 하는 짓 중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상한 거 합쳐가지고 갖고 오는 거. 근데 물론 그게 되게 용인 가능한 어떤 범주에서 좋은 퀄리티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보다 이런 그 팬더나 깁슨에다 요구하는 그 보수적인 그 어떤 기대치가 엄청나요. 맞아요. 진짜 그 유저들이, 시어머니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해요. 더하죠. 그런 느낌들이. 관리를 막 팬들이 관리하고, 유저들이 관리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깁슨에서 매번 그 스탠다드, 그 레스프러 스탠다드 새로 나올 때 스펙 바꿔갖고 나오면은 진짜 한 번도 조용히 지나가는 해가 없어. 아, 무조건 요, 뭐 깁슨이 뭐 망할 때가 다 돼가지고 막 저러네.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의견들이 항상 존재해왔고, 팬더에서 약간 하이브리드 좀 이상한 거 냈다. 그럼 팬더는 저런 짓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라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어그로성으로는 최고죠, 이거.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팬더가 내놓은 혁신적인 어쿠스틱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기타. 이걸 딱 듣자마자, 저는 사실 이거 있잖아요. 또 시작이야? 제목만 딱 보고도, 아, 하지마, 하지마.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왜냐면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봤으니까. 실패작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팬더 아메리칸 어쿠스타소닉 텔레캐스터입니다. 289만 9천원, 이 가격이 일단 난리죠. 289만 9천원, 권속가 360만원, 하니까 289만 9천원. 일단 여기서부터 이 짓을 해놓고 가격은 이렇게 책정을 했다. 야, 이거는 진짜 용감 무쌍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타 자체가 사운드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활용도 높은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누가 원했느냐라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유저들이 많은 브랜드라. 네, 이게 한번 볼게요. 어떤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컨셉을 갖고 있는지. 자, 일단 할로우 텔레캐스터 바디쉐입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큰 사운드의 울림이 풍부하여 무릎 위에서 연주하는 소리 그대로 무대에서도 훌륭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쳤을 때 통기타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운드 홀과 울림의 영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팬더와 피시맨 설계에, 팬더와 피시맨 설계에 어쿠스틱 엔진이 탑재된 어쿠스타소닉 텔레캐스터. 이렇게 다양한 어쿠스틱 및 일렉트릭 사운드를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픽업이 되게 다양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미들에 피시맨 인앤서 바디 센서가 좀 바디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N4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픽업,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에서 보시는 진짜 그 N4 싱글 코일 픽업이에요. 그 다음에 언더세들 피해자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블렌딩해갖고 어쿠스틱에서 일렉트릭까지 되게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운드를 표방할 건지 이따 저희가 하나하나 리스트로 다 설명을 드리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치료성이 있는 사운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 코로나 공장에서 생산된 악기들이고요. 그리고 색상이 생각보다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지금은 내추럴이고요. 서프그린에 썬버스트 소닉 그레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은 약간 더 일렉적인 감성이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기능이 되게 많아요. 자,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할인가 289만 9천원. 비싸죠. 네, 네이빈 USA 전장 99.5cm, 무게는 2.19kg, 두께는 43mm이고, 이거 12프레띠뚜레를 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어탐에서 해도, 기타면 해도 해도, 다 해도 되는 느낌이라, 12프레띠뚜레는 75mm이고요. 쉐입은 어쿠스타소닉 텔레캐스터 쉐입입니다. 상판에 러츠 스프루스가 달려있는데, 이 러츠 스프루스가 이제 앵겔만이랑, 그, 저기, 시티카 스프루스의 교배종이죠. 교배종. 네, 축구판에 마호관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에, 사틴 폴리오레탄 피니쉬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목재, 마호관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 팬더, 모든 헤드머신, 뒤돌려보면 그냥 텔레 같죠? 그냥. 텔레, 텔레. 네, 그냥 텔레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터스케노트의 너트넘이 42.799mm이고요. 지판은, 에본입니다. 지판공율 반지름,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픽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3개의 픽업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에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불 살펴보면은, 마스터 볼륨이 있고, 이게 중간에 톤이 아니고, 이게 모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보이스가 달라요. 여러분들 보면, A보이스, B보이스 특징에 따라서 그냥, 이쪽으로 돌린다고, 뭐 깎이고 이런게 아니고, 약간 성향이 다른 두가지 소리가 나는데, 그 두가지 성향, 소리 사이에서, 두개로 탁탁 변하는게 아니고, 중간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블렌딩하는 느낌이죠? 네,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 나 이 톤 좋아하라는 느낌에서 멈추셔서, 얼마든지 쓰셔도 되는, 거기 그래서 저것 때문에, 톤 조합이 무한대에 가깝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5배 픽업 셀렉터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펜더에서 표방한 그런 톤 리스트가 뭔지 설명드리면서, 쭉쭉쭉 순서대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USB로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쪽에, 5핀 잭을 꽂는 구멍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USB를 아까 우리가 이거 보고, 뭐였어? 막 이랬는데, 그런거였어요. 충전이었어요. 충전.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텐데, 요게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놨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이게, 이쪽으로 아예 가버리게 되면, 일렉... 일단 통, 통소리부터. 통소리부터. 그래요, 마이크, 마이크에다가, 그냥 통소리부터 들을게요. 애초에 통소리를 들을 생각도 안 했다, 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안에, 안이, 공간이 있으니까. 네, 공간이 있고, 여기 이 부분만, 이만큼 두껍구요. 그래요? 그 안쪽은 다 뚫려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들리시죠?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스톡 사운드입니다. 은근히 울림이 있다. 심지어... 오, 뭐? 넥도 울어요. 그러게요, 공병이 상당하네요. 약간 잘 익은 수박 같은... 어, 좀, 좀 그런 느낌이요. 맞아요. 생각보다 소리가 나네.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얘는, 약간 장난치는 것 같죠, 이 느낌을? 네, 그렇습니다. 좀... 요게 그렇게... 뭐, 실효성이 있는 사운드라고 보기는 어렵겠구요. 이걸 가지고, 무슨 마이크 레코딩을 할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픽업이 세 개나 붙어있고, 이거는 그냥, 일단 전부 다 사운드는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포지션, 우리가 저기 1단에서부터 하면은 일렉 먼저 모니터를 하게 되는 거니까, 5단에서 좀 어쿠스틱적인 것부터 모니터를 할게요. 자, 5단에 A입니다. 저 모드 스위치를 A로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톤을 줄인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A구요. 톤을 올린다 생각하면은 B가 돼요. 그러면, OA부터 해볼게요. 자, 이 OA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시테카스프루스 탑. 시테카스프루스 탑의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드레드너 딥 베이스다. 우와, 드레드너 나왔어요. 네, 드레드너 딥 베이스다. 네, 볼드 스트러밍 같은 거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 강력한 스트럼용 세팅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야? 아니, 설명 듣고 들으니까 그럴싸하네, 이거. 진짜 웃겨. 뭐야 이게? 자, 이번에는 포지션 B로 가볼게요. 모든 포지션 B로 가면 뭐냐면, 이건 알파인 스프루스 탑의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오디토리움 기타구요. 조금 더 타이트하고 모던하고 팝적인 사운드, 그래서 스트러밍이나 핑거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핑거 듣고, 아 이거 듣고 스트럼 듣고 핑거 가볼게요. 오, 뭐야 이거? 약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핑거 사운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A부터. A부터,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B, B. B, B. B, B. 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서 멈추면 되겠구나 진짜 웃긴다 이거 이게 뭐 신기하다 자 다음 4A 가볼게요 4A 4A는 엥겔만 스프루스 탑에 메이플 바디로 된 스몰 바디 기타랍니다 땅땅하게 나오겠네 한번 볼게요 스트로크 들어가겠습니다 아 약간 그 그 메이플 특유의 약간 그게 5단으로 역사 딱 바꿔보죠 차이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나는구나 오 메이플 스몰 팔로 바디 미쳐 진짜 좋아요 이번엔 4B로 갈게요 4B는 뭐냐면 시테카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드레 마호가니? 스트로크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B였어 이게 얘야 이게 어 차이 많이 나네 메이플 팔로 바디랑 마호가니 드레드 노시라 이건 B 마호가니 드레드 노시라 치 웃긴다 얘네 뭐야 거기서 5단으로 확 가보세요 그럼 로즈우드예요 오 3단은 마호가니고 4단 네 4단 4단 자 이번에는 그러면 3단으로 가볼게요 3단 네 3단의 A를 가면은 3단의 A는 시테카스프루스 탑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인데 약간 리치하고 오버톤이 많은 그런 사운드라고 해요 궁금하네요 네 A 맞아요? 네 이거 5단하고 좀 비슷한 소리인 것 같은데 5단하고? 같은 로즈우드니까 오 그쵸 비슷하죠 오오 그니까 로즈우드인데 이건 그냥 3단은 브라질리언이고 5단은 약간 딥베이스고 약간 이런 느낌 이제 B는 뭐예요 그러면? 자 B는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디 픽업을 더해줘서 어 바디 픽업을 더해줘서 약간 퍼커시브한 탑을 좀 올려주는 네 하모닉스 팝적인 하모닉스 좀 더해주고 네 해볼게요 네 아 요거 핑거 사운드로 가볼게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쪽으로 갈수록 요런 사운드입니다 네 이제 포지션 2로 가볼게요 포지션 2단의 A는 시애티카스프루스의 마호가니 드레드넛 풀바디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들려보겠습니다 오오 좋은데 잘한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진짜 핑거 자 여기서 B로 가면 이제 뭐냐면 일렉트리 픽업이랑 사운드를 섞어서 세미클린 보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세미클린 이제 클린이네 느낌이 네 이제 약간은 좀 일렉트리 톤에 가까운 가볼게요 클린톤에 어쿠스틱 질감 살짝 묻어있는 정도 그 약간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쓴 네 나죠 나죠 야 이건 자 그 다음에 포지션 1에 A로 갈게요 이건 뭐냐면은 팬더 일렉트리 클린톤입니다 어? 일렉트릭이에요? 네 일렉이에요 야 얘네 잘했다 진짜 웃긴다 어쿠스틱 기타에서 이런 사운드를 여기서 5단을 바로 가볼게요 네 진짜 다르다 아니 우리가 반대를 많이 봤잖아요 일렉 기타가 그 핀도 끼어가지고 어쿠스틱 흉내내는 거 많이 봤어도 기본이 어쿠스틱인 애가 일렉 픽업 달고 일렉인 척하는 건 진짜 처음 봐 이거 신기하네 이거 뭐야 도대체 그리고 B는? 이거는 팬더 일렉트릭 팻 세미 클린톤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웃겨 약간 크런치해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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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긴다 인정 인정 이거 잘 만들었다 인정 잘 만들었다 진짜 처음에 정말 정말 솔직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했는데 아 뭐야 저게 왜 또 저런 짓을 이랬는데 잘 만들었다 이거 뭐야 아니 너무 설득력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할 말이 없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앰프 AER 연결하는 순간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진짜 약간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면 우리 아까 그 1단에서 들었던 사운드들을 아예 1 마샬로 가보면 어때요? 한 번 가볼까요? 별로 들었으니까 네 궁금하네 그냥 자 A 가볼게요 A 일단 A 일단 A 일단 A 이거 일렉인데? 응 지금 그리고 얇은 피크로 쳐서 그렇지 이거 두꺼운 걸로 치면은 진짜 일렉 소리 날 것 같은데 맞아 혹시 두꺼운 피크 없나요? 1mm짜리? 네 1mm짜리로 쳐볼게요 오우 일렉이네 1mm짜리 진짜 이게 뭔일이야 자 B 크런치한데? 개인 한 번 넣어볼까 진짜 궁금해서 디스2도 한 번 넣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라고 만든 기타 아니긴 한데 그냥 일단 네 디스2 한 번 넣어볼게요 디스2 가볼게요 네 일단 이런 사운드에요 디스2 디스2 이런거 해야되는거야? 은근히 나오네 디스2가 B로 가볼까요? 네 아 약간 개인 부스트 먹는구나 B로 가니까 졌다 졌어 물론 잡음이 굉장히 심하기는 한데 근데 어쿠스틱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야 이거 놀랍다 여기에서 뭐 연주해 주실 건가요? 아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자꾸만 맴돌아 더워라 네 자꾸만 맴돌아 야 이거 일단 여러분들 다시 약간 어쿠스틱 본연의 느낌으로 돌아가서 자꾸만 맴돌아 듣고 올게요 뿅 자꾸만 맴돌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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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